안녕하세요 강화발인 김지영입니다 올해로 2020년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야 기호 참 빠르죠 제가 방송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지났는데요 2019년도에는 구독자 분들과 팬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이 많았는데요 2020년도에도 역시나 유튜브라든가 차개포 많은 시청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2020년도에 떠오르는 뜨거운 해를 보여 드리려고 이곳 안경섬에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든 계획한 일이 다 대박나시고 어복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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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